겨울여 신청이야 근데 동대문 근처 사시나봐요? 전동일동이라고 가슴동네 제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아까 보니까 반경 15km 이내 알겠습니다 자 다섯 분 탈락차들 퇴장해주세요 탈락차들 퇴장해주세요 아니 40명이나 있는데 오 노거림 없이 보냈어요 참수백이요 참수백이요 자 these guys have a chance 첫눈의 수회 행복전도사 첫눈의 수회 탈락차들 퇴장해주세요 아니 40명이나 있는데 오! 오! 창시백이요! 과연 누구에게 갈까요? 자, 천문의 수의 행복 전도사! 오! 반짝! 오! 반짝! 오! 오!